말설검과 데우스 마키나를 든 딥팩트 투장을 면허시킵니다 빠밤 뭐야 이게 소비 괜찮은 듯 자가 수리도 괜찮고 잘나왔네 엘리트 가면은 위험할 것 같고 제거를 잘 보고 다닙시다 증장 안 써도 되겠지 행꽃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엘리트 안 되겠지 그리고 유물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물음표는 아 잘 못 누르면 안 돼 아씨 어 살렸다 죽은 카카도 살림 자동 방패 이제 이제 반복 나와서 자방 쓸모 없어짐 자동 방패 99 딜 말살검 에너사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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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busted 앱한 것 같은데 pig 하지만 미션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남긴 게임 뽕 맛보려고 하는 거 investing 랩포 랩포 랩포는 덱 좀 줄어들고 나면 그때 넣읍시다 간다 하나 둘 셋 야 9만큼 21번 줍니다 그런데 이거 맞고 안 죽은 흑 흑 흐 ú 날살 knees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다중...시전... 다 뽕 맛보려고 하는거 아니였어? 룬피가 나올거 같은데? 그럼 이제 재활용도 뽑으면 된다. 제거...제거가 급하다 지금. 제거...제거 두개 봅시다. 안이비슨... 도라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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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 잘나왔지 그예 말살각이야 박대리 냉정함 꼭 필요하겠지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그래도 그래도 돌리 돌리도 뽕만 쩔겠다 홀로그램 말살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룬피올로그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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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코스트 반대로 할거야 룬피올로그램 어 없었어요 아 1댈 맞았어 야 내 홀로그램 없다 지금 기적? 기적? 에너자이저? 이거 말살검 없어도 세겠는데 지금은 엘리트 잡을까? 엘리트 솔직히 개노삼 이딴거 나오면 부상세계 받고 뒤질거 같은데 개노삼이 너무 노답인데 아 그래도 잡을 수 있을거같다 개노삼도 아니네 킬가 나오지? 이거 10개 채우면 슉 슉 슉 말살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合 그릇 엘리트 갈까?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제거 제거 이정도면 다 된거 아닌가 지울거 이제 타격이랑 수비도 지울만하지 심판 심판 디펙트 주제 소비는 있어야 방어화 되지 않을까요? 에어어어어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왼쪽 가서 엘리트 좀 잡자 근데 지금 댁에 엘리트 잡을 필요는 없는데 턱별 카드 어어어 와우 터보 터보 없어도 충분히 세죠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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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훅 터보 터보 빙 빙 빙하 필요하겠지 아닌가 그냥 냉정한 꽃샘 주위로 막을까 아니 미친 내가 뭘 한거지 자방서순 에너자이저를 못 뽑았네 없어서요 와우 재활용 재활용 있어야 상태이상 대비되겠지 아 근데 재활용 지금 필요 없긴 한데 해 좀 이상적인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면은 재활용이 맞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딜 약한거 봐. 1코스트 90들밖에 안나오네. 융합 융합 융합은 지금 챙겨놓는게 더 세지겠지? 나중에 드로우랑 연계는 해야되니까 개노답 사명제다... 개노답 사명제? 쟤네들 체력 낮으니까 6딜이지 약화 걸렸을때 코스트 10개만 남기면 되네 그럼 여기서 이중시전을 쓰는게 낫겠네 아닌가? 코스트는 많을수록 좋은데 왜 다중시전을 안써지 아니 그니까 그냥 다중시전 쓸걸 암튼 이중시전 이중시전 저기 벌써 이중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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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들아 전 아이고 스테리님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제 생계를 책임지셨군요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냥 한 대 맞아도 상관없지. 울어라. 지옥 날 살걸. 쓰릉.. 아니 잠깐만. 쓰릉.. 신속.. 포우션. 나중 시전 필요 없지. 지금.. 저거 템포 너무 떨어진다. 드로우.. 드로우 넣어야 된다. 핵분열은 드로우인가? 네 개 그지같은 핵분열. 핵분열 너무 그지같다 진짜. 이게 희귀라니. 이 정도는 돼야 희규지. 참네. 개똥캠. 강화 한 개의 기본 효과여야 될 것 같은데. 강화면 더 좋아지고. 그렇게 구 Stein innovation Σ edge of QEB 뭐야? 커피? 커피가 제일 낫거죠? 아닌가? 드로우더킨 넣어야 되는데 저기 갑시다 상섬 무한대가 얼마 안나면 되겠죠 63대리면 괜찮지 않을까? 괜찮지 않을까? 셋 아이 소수 냈다 잠깐만 잠깐만 와우 냉 냉정함 아니 강화되어 있었으면 아싸 하고 집었을텐데 드로우가 필요한데 냉불이 없으면 이제 냉정함 집어서 냉불 나오네 센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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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아 이거 싫어 뭐하는거야 왕 왕 왕 왕 왕 상점 제거비용 150원이겠지 애리트 솔직히 갈비로 없을것같다 속맛이 나 더 더 봐야겠다 아, 이 골드 당신 빈털털이? 개자식 축전기 어, 쎄 드로우머걸가? 아까운데 아직 가축류도 벌써 안잡았으니까 조그만 끼고있죠 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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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리 빨라서 자동 방패가 쓸모없을 정도로 빠르네. 아유 실수했다. 아유 또 실수했다. 잘못해 진짜 않겠지. 두피 마사지. 미션에 도드 데카는 두발이라서 두배라고 적혀있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디리더보야 케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말살금 검 좀 세게 만들고. 아 잠깐만 큰일났다. 아 아니구나. 달력한테 킬 뺏기는 줄. 낙타충색. 이 정도였으면 재괄용 넣었어도 되겠다. 와우. 와우. 벤 마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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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쓸 걸 그랬네. 아우. 너무 욕심을 해나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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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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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쓸 걸 그랬네. 됐다 피피기 뚝배기 택배라 피피기 뚝배기 피피기 뚝배기 뚝배기 간다 예 달팽이 말살 홀로그램 강화일까? 아이 이런 슬라이스 달팽이 아아니야 아이 찬 에에에에에에에에.. 어이.. 어이.. 에에에에에.. 15면은 안죽자나 저거 아니면 실력게임 해볼까 실력게임 진짜 나오네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나오긴 나온 어떻게 해야 안 맞을 수 있지 그냥 이시 두 번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삭아 방 장방 아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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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 기적은 도움이 안되냐 16번 줍니다 길이 모자라 풀들이 안나와 탄력쑥 0딜 넣었네 1 2 2 3 5 5 5 6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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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7 7 8 5 5 5 5 5 5 6 6 6 6 7 7 8 9 9 10